한국저작권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조정학회 공동세미나로서 저작권 분야에서의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 겸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 인정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가 정리됐으면 이제 조금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연수를 위해서 접속해 주신 변호사님들 존함으로만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동명이인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성함을 써주시고 옆에 괄호 열고 등록번호 혹은 소속 변호사 사무실 내지는 명칭을 함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속 또는 번호를 같이 괄호로 해서 변기를 해주셔야지만 동명이인분 구별이 식별이 돼서 인정연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돼서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작권 분야에서의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조정학회에서 공동주최하는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희 한국조정학회에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최초로 함께 공동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체 사회를 맡게 된 한국조정학회 연구이사로 있는 이은상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국조정학회 회장님으로 계신 최재석 회장님의 개회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정학회장 최재석 변호사입니다 존경하는 최병구 한국조작권위원회 위원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가 중이신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변호사님들 친애하는 한국조정학회 회원 여러분 지난 9월 15일 저희 한국조정학회와 한국조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관련 분쟁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업무 교류 등 상호 지원 협력을 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첫 결실로써 양기관이 함께 저작권 분야에서의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대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릇 저작자의 권리 또 그리고 인접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꾀하는 것은 현대 문명 문화국가의 공통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선진국 수준에 못지않게 저작권자의 국적 또 저작권 산업의 생산지를 불문하고 강력하고도 모범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음악, 영화, 미술, 저술 등 재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창작물이 탄생하여 국내외적으로 천물학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의 보호자이자 파숙군으로서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은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모든 임직원분들의 헌신 노력에 감사와 취하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저명한 작가, 작곡가, 영화 제작자 등 전문가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여해서 고급 저작물을 생산하는 지식, 문화, 예술, 기술산업계의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새로운 글이나 그림과 같은 창작활동을 통해서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직업현장 또 일상생활에서 이미 다른 사람이 창작하거나 인적 권리를 확보한 수많은 저작물을 함께 이용하게 됩니다 저작권법이라는 울타리가 형성한 생태계 내에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공생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알게 모르게 저작권 생태계의 질서를 위반하여 다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사장의 불법 행위 또 계약 위반 행위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저작권법 등이 정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작권법을 통해 우리는 국가는 가회 위반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책임을 가일증 엄격하게 묻는 추세이고 이는 저작권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극히 고 분쟁성의 일부 사안을 저해한 대부분의 저작권 관련 분쟁은 최대한 권리자와 침해자 사이의 원만한 대화와 양보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의 기쁨, 그 가치는 인간만이 누리는 또 이해하는 것이기에 저작물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 역시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상호 존중, 배려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방식이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부여받은 분쟁의 알선 조정 기능입니다 또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법원의 민사소송, 경검 등 수사기관의 수사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 수반되는 당사자들의 시간, 비용, 심리적 부담, 주변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하더라도 말씀드린 극히 애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강제적, 타율적 처리 방식은 가급적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차 강조에서 말씀드리자면 저작권 관련 분쟁에 관한 원칙적이고 우선적인 해결 방식은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한 화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의 도움 즉 조정을 통한 화해가 되어야 합니다 조정은 민간 영역에서 또는 법원의 조정 신청 또는 조정 회부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기능이 가장 효율적인 기재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도 동일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저작권 관련 민사사건과 수사사건을 자체 민사조정, 형사조정으로 처리하는 대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기능에 위탁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0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직권조정결정제도는 이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분쟁 당사자들에게 다시 한번 합의 여부 또 합의 내용을 숙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간이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고 이는 관련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조정의 본류는 여전히 이미 조정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우선적 노력을 잊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공동세미나를 위하여 저작권과 조정 분야의 귀한 전문가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 좌장을 맡아주신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 전반을 소개해 주실 정재곤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님 저작권 침해와 형사조정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조홍준 법무법인 한결변호사님 또 정성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님 직권조정결정제도의 성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해 주시는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님과 토론해 주시는 박현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또 오늘 행사진행 사회를 맡아주시면서 동시에 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을 발표해 주실 이은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또 그 주제의 토론자이신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공동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힘써주신 김기홍 선임 조정조사관님을 비롯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정학회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취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저정학회 최재석 회장님의 개회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님의 축사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최병구입니다 먼저 저작권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우리 한국저정학회 최재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정학회 공동세미나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저작권조정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고견을 정치함으로 우리 위원회가 저작권조정제도를 향후 운영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는 저 대면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최근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부득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송을 통한 저작권 분쟁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단시간 내 무한대로 복채 배포되는 저작권 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비용도 저렴한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인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정으로 설립된 1987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원만한 저작권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해 문체부와 함께 수차례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0년 8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직권 조정 결정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저작권 분쟁 조정 성립률의 재고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정 관계자들의 역량 제고일 것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저작권 분야에 대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조정제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한국조정학교와 올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공동세미나를 통해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작권과 조정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창작자 콘텐츠 기업들이 저작권 분쟁 해결 수단으로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마지막으로 이번 공동세미나를 위해 저장과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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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